안녕하십니까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com의 조샛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2월 15일 밤 8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월 22일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북한의 납치 및 억류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위한 국제결의 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당시 저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진행된 이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그들이 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저런 식으로 승화할 수 있구나라는 점에서 굉장히 감동이 있었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그저 인권단체에 호소하는 방법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고 냉정하게 국제법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대로 북한의 압박을 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게 제대로 된 복수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정말 참 이번에는 제대로 임자를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들을 초청했던 우리나라 이 납북자 가족협의회 분들도 굉장히 이 오토 원비어 부모님의 이 사례를 보면서 굉장히 용기를 얻고 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뭔가 희망을 갖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어제 14일자 조선일보 칼럼에는 특파온 리포트라는 코너에서 저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이 유태인의 대북복수법입니다. 저기서 나오는 유태인이 바로 오토 원비어 부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아들의 죽음 이후에 이들 부모가 북한에 복수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북한은 지난 2015년 12월에 평양에 여행을 갔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억류를 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토 원비어는 오하이오주 와이오밍의 우정연합감리교회의 지시를 받아 1만 달러를 받고 정치 선전 포스터를 때려 했다라고 이 억류 이유를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완전히 엉터리였죠. 왜냐하면 오토는 유태인 혈통으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개신교회인 감리교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행동을 할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원비어 가족은 북한의 이런 엉터리 주장에 대해서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억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에서였죠. 당시 이스라엘 언론 등에 따르면 미국의 협상 팀도 이 원비어 가족의 선택에 따라서 북한을 뭔가 자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 이 오토가 유대교 신자다라는 부분을 협상 과정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즉 자식이 억류된 상황에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아주 냉정함을 굉장히 잘 유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토는 2017년 6월 억류된 지 17개월 만에 혼수 상태로 풀려나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결국은 사망하게 되는데 사망 당시에도 가족들은 결코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언론의 슬픔을 호소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죠. 그래서 아들 사망 당시에도 오토가 집으로 오는 여행을 오늘 완전히 끝냈다라는 정말 짧은 한 줄짜리 담담한 성명을 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자 그러면 원비어 부모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자 이들은 한 유력 컨설팅 회사를 찾아갑니다. 이 회사는 마이클 펜스 부통령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굉장히 워싱턴에 유명한 컨설팅 회사였습니다. EU 원비어 가족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워싱턴에서의 로비에 들어갑니다. 의회를 상대로 그리고 국무부를 설득해서 결국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느냐? 2017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이런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그 결과 뭐가 가능해졌냐면 북한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게 되죠. 이 원비어 부모는 아들을 잔인한 고문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이 북한을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 결과 2018년 12월 14일 미 연방법원은 북한 정권이 이 원비어 유족에게 5억 113만 달러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압류하고 있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소송을 또다시 제기합니다. 2019년 7월 28일에 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즉 이 선박을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배상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계획인 것이죠. 이 원비어 부모는 이 매각 절차가 진행이 돼서 실질적으로 배상금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오토 원비어 재단을 설립해서 북한에 의해서 억울하게 억류된 강제 실종자들을 돕는 일을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이들의 집요한 노력은 다방면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17일 미국에서는 오토 원비어 법안이 새롭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대북 제재를 뭔가 확대하고 의무화하는 이런 내용인데 상하원이 합의한 2020년 국방수권법에 반영이 됐습니다. 수정한 형식으로 이 오토 원비어 법안이 채택이 된 것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 금융기관에 대한 세컨저리 보이콧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과 기준치 이상으로 석탄, 광물, 섬유, 원유, 석유 제품을 수출입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뭔가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또는 기업과 거래하는 해외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거나 계좌 개설을 제안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과 거래하는 상당한 기업들이나 금융기관들에게는 굉장히 압박이 되는 것이죠. 특히 중국 금융기관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굉장한 압박감을 느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한국을 방문해서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원비어 부모가 그 내용을 밝히기도 했는데 전 세계에 숨어있는 이 김정은의 비자금을 찾아내서 압류하도록 하겠다라는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부친인 프레드 원비어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독일, 폴란드 등의 호스텔을 짓고 돈을 벌고 있는 사실을 더 알게 됐다. 올해에만 세 차례 독일 정부를 찾아가서 해당 호스텔을 폐쇄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도전받은 적은 없을 것이다. 북한을 법적으로 압박하면 그들의 행동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원비어 가족의 이런 노력으로 독일 정부는 북한 대사관 측과 계약을 맺고 운영하고 있던 호스텔 운영 업체에 퇴거 명령 그리고 계약 해지를 이렇게 통보하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스텔 임대료가 북한으로 송금되는 것이 현재 지금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이 칼럼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원비어 가족이 해온 대북 압박은 역대 대한민국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한 수준이다. 원비어 가족의 치밀함에 북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원비어 가족은 전 세계를 돌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야만성을 폭로하고 있다. 어쩌면 역사는 22세 유태인 청년의 불행한 죽음이 북한 민주화의 마중물이 됐다고 기록할지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원비어 부모가 한국을 찾았을 때 그들을 초청했던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측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토 원비어 부모와 만나달라 라고 면담을 요청했으나 청와대가 바쁜 일정을 이유로 거절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히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각 인권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외면뿐만이 아니라 북한 인권 단체를 단합하는 수준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지난 11월 14일에 UN에서 15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올해 처음으로 인권 결의안을 공동 제안하는 공동 제안국 리스트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UN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핵 문제와 동시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반도형 헬싱키 모델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런 노력에 동참하기는 커녕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고 국제 공조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생명과 자유에 대한 존중, 인권이란 이런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여실히 느끼게 되죠. 6.25 전쟁 당시에 잡혀간 국군포로 그리고 전후 납북자들이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서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숫자가 약 10만 명에 이르는 숫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사건이죠. 그런데 이렇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자국민의 강제 실종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나몰라라 한다? 그러면 그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국내에 있는 납북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문재인 정부보다 정말 법의 힘을 빌어서 실질적인 대북 압박 행보에 나서고 있는 이 오토 원비어 가족의 사례가 더 큰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